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오늘 먹방은 에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. 계란 따뜻한 후자 계란 마요네즈 치즈가 너무 맛있어 쭈아악 깨자 치즈소스 초콜릿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특수성마때문에 영롱 맛있다. 사라지 f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이쁜거틀 그냥 거의 한ANT독 잘 먹어요 흐흫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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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김을 싸서 네 오늘 이렇게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오늘도 이렇게 한 귀 툭딱 먹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신쿠키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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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구독해주세요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